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119 상황 보고서를 조작한 소방관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. 청주시검은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정일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에게 징역 2년을, 참사 당시 상황실장을 맡았던 전 예방안전과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. 이들은 참사 당시 대응 부실을 감추기 위해 마치 대응을 잘한 것처럼 119 상황 보고서와 국회 답변자료 등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검찰은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사고의 실체 규명을 방해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